오늘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범인 2명의 신상이 전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범인들 신상은 어땠습니까? 먼저 범인들 신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 48세 백광석이고 공범은 만 46세 김시남이라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시면 사진이 다 나와 있을 듯한데요. 좀 이렇게 말랐는 사람이 백광석 씨, 그 다음에 등치가 있는 분이 김시남 씨인데요. 국민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1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휴일 오후 3시 16분 제주도 조천업에 있는 주택을 침입을 하는데요. 그냥 2층 다락방으로 그냥 이 두 사람이 탁탁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과거에 동거했던 여성의 집이었는데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아들 16세 아들을 손박을 결박한 상태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10시 51분경에 집에 귀가하고 그 다음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공범 김시남을 그 다음 날 공시 한 46분경에 체포를 하고 주범인 그 다음 백광석은 그날, 그 다음 날 오후 한 7시경에 이제 제주도 한 모텔에서 숨어있는 백광석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서는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중학생을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청테이프는 바깥쪽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준비해서 갔다. 준비해서 갔다. 그런데 cctv를 보면 제가 한 100번은 돌려받는 것 같은데 들어갈 때도 이렇게 면장갑을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획지고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를 했고 그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아무 잘못 없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학생을 손발을 결박했는 상태에서 지금 제주도 의전원에서 검시한 교수님, 강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머리에 부딪힌 자국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범이 말로는. 그럼 제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머리가 부딪힌 걸로 보이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이들 생각은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렸도 대부분 범인 검거하는데 잡히죠. 100% 잡히죠. 어떻게 이런 어제든 다시 사건을 돌아가서 원래 처음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왜 갑자기 신상을 공개하게 된 거죠? 제주 경찰 쪽에서는 처음에는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사자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돼야 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해야 되고 피해가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증거가 명백해야 된다. 세 번째 요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요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청소년보호법상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절치면 제주 경찰서는 네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더 강조했는 게 범죄의 잔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원래 신상 공개는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까지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중학생 아이가 사실 조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부적절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자에 앉아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던데 손으로 아이를 살해했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통해서 끈과 유사한 도구를 통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겠다. 중학생활 사망에 이르겠다면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거의 처형하듯이. 그건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정도 방법이라면 이건 잔인성에 과연 해당이 안 될 것이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청와대 여론까지 올라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제가 좀 안에 있는 내부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비공개 지침이라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강력범죄 얼굴 및 신상 공개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의 잔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사체 송개가 있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나쁘거나 계획성과 치밀성이 있거나 2인 이상 공모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제지할 때 이 사회 약자에는 미성년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적용되는 사건인데요. 적용되는 건데 왜 이걸 판단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제주도의 특성을 경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주도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또 조천업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이고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어떤 1차원적 사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알렸는 백광석 그다음에 김신함 이러면 그 가족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0% 잘못했는데 그 가족들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때문에 사실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김신함에 대한 아니면 백광석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백광석도 지금 자기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이 한 분 아들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고자 했는데 지금 신상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제주경찰서에 있는 형사과장이 전담팀으로 돼서 이 부분은 시청자들께서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무차별적으로 가족의 신상을 sns에 올리거나 그다음에 가족의 정보를 해킹하시는 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의 죄값을 묻는 거지 가족들에게까지 2차 피해가 가는 것은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긴 되셨으나 당초 제주경찰 입장에서는 제주도 특성상 이런 걸 또 고려해서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오늘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또 전어 반대 이야기를 했죠.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냥 4가지 조건 충족되는 거 아니야? 저도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특히 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백 씨겠죠. 이제 주동자가. 동종전과 10범이었습니까? 이것도 참 이게 사실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라는 게 가정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을 어떻게든 약하게 처벌하려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일반폭력과 달리 이게 보호처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처분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이 쉽게 말해서 가모위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처리특례법에 보면 강간살인도 가정폭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부인 그러니까 부인이었던 사람도 가정폭력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하고 분명히 이혼했는데 이혼했는 전남편이 이혼했는 전부인이 나와 싸우면 가정폭력이라서 이걸 굉장히 완화 처벌하게 되는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살인일 수도 뭔가 보호처분을 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사건도 저는 전과 10범 정도가 됐다면 이걸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서 100미터 접근금지 예를 들어 문자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구속했어야 돼요. 이 전과 10범 정도가 되고 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 3일에 한 번꼴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목을 조르고 뿐만 아니라 5월 말부터는 그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꾸면 5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을 송결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보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너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가정폭력에 해당돼요? 이거는 일반폭력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협박과 폭력이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100미터 접근금지가 아니라 재범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군이 없는 사건이 좀 발생했는 듯해서 꼭 저 경찰 쪽이나 사정당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폭력이 심화된 거는 결국 가정폭력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폭행죄, 일반 협박죄, 일반 상해죄 이런 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더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처벌했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고 이 밖의 범죄 현장의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피해자 측 진술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 씨와 김 씨가 3시 36분쯤에 들어갔다가 3시간 이상 그쪽에서 머뭅니다. CCTV를 확인하면. 물론 김 씨는 조금 빨리 나오는데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식용유가 다 이렇게 벽에 발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용유를 발랐다면 식용유가 벽에 발렸을 때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식용유를 뿌렸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조금 더 강한 범죄 흔히 말해서 방화 정도를 생각해서 정거를 완전히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니냐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식용유를 벽에 발랐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피해자 측 진술이 합리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건 나오면 그 전조가 있잖아요. 항상 전조가 있고 경고음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 신변 보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폭력 이게 그냥 목조로는 수준이라면 폭력을 넘어선 폭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아까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00m 접근검지 저도 100m 열심히 뛰면 17초, 18초에 사람이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앵커하고자 하고 앵커가 저 100m 전에 봤을 때 제가 100m를 미친듯이 질주하면 앵커 못 움직여요. 겁이 나서 사람이 그렇죠. 사람 몸이 경직돼서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로 사소한 가정폭력이어야지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가지 이 정도면 100m 접근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자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sns를 하지 마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경찰에서는 두 가지는 잘했어요. 그 하나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집 앞뒤로 cctv를 설치하고 탄력순찰이라고 해서 32회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방법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이제 탄력순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절대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가장 피해자가 위험한 순간 즉 목전에 위험이 다다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스마트워치거든요. 스마트워치가 없었으면 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6일 날 즉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첫날은 없었지만 다음날부터 충분히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주경찰서에서 확인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피해자 어머니와 이 피해자 지금 저 사망한 중학생에게 이러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이게 지금 거짓 해명했다고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스마트워치가 처음에는 재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6일 날부터 재고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5일, 4일 날 했는데 4일, 5일 사이에 했는데 6일 날 재고가 있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정가식품이고 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면 분명히 스마트워치를 줬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조치를 해야죠. 경찰에서는 소통의 부재였다. 실수였다. 스마트워치가 한마디로 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네. 담당자들이 실수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하면 이분들 100% 징계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징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걸로 모든 걸 돌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생명이 안타깝게 그리고 이 집과 경찰서 그러니까 고추에 있는 지구대가 한 900m 정도 됐대요. 그러면 차로 오면 1, 2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스마트워치가 있었다면. 그런가 하면 공범 김 씨 함께 살인 현장에 있었죠. 조금 일찍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 씨가 법리를 전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공범을 인정할 때 기능적 역할부담이라고 해서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어떤 절도를 할 때 절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망 보는 사람도 이 절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할 때 성폭행을 직접 하지 않고 성폭행을 바깥에서 본다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그냥 성폭행의 공동정범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앞에 제가 왜 사진을 보라고 그러는가 하면 백 씨가 조금 호리호리해요. 김 씨가 좀 이렇게 덩치가 좋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혹시 중학생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 제압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 라고 했고 덕테이프를 붙이는 제품이 옆에서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는 거고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경보 압박이라는 건 고의적인 행동이에요.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려면 손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 범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100% 확신하는데 살인죄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 알겠습니다. 경찰이 내부적으로 또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이번 사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정말 억울한 중학생의 생명이 빼앗긴 사건이기 때문에 엄혹하게 처벌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 늘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